좀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헬창 새내기 학생님께서 좌우 균형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등 운동을 하면 왼쪽이 잘 되고 가슴 운동할 때는 또 반대로 오른쪽이 잘 되고 골반 불균형이 있어서 이 골반 불균형을 병원에서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은 병원에서 찍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교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좌우 불균형이 안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좌우 불균형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좌우 불균형의 정말 정형외과적인 원인을 우선 병원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지의 불균형이 지금 찾아온 것인지 반대로 상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골반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지금 글의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정형외과적인 검진을 통한 소견을 먼저 전문의를 통해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 정확한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닉네임이 신타1. 네 신타1이네요. 신타6가 아니고. 신타1님께서 다이어트 식당 중에 크레아틴과 염분 부분에 관련된 수분 정체로 인해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것들을 다 끊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다이어트 기간에 염분과 크레아틴은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염분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아예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상 음식 속에는 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닭가슴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런 탄수화물 음식도 전부 다 나트륨이라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염분 섭취면 가능한 것이고 일부러 소금을 이렇게 쳐서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만 피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크레아틴은 연구보고에서도 말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연구보고가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크레아틴 섭취는 중단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닉네임이 하기 싫다. 네, 하기 싫다. 닉네임. 헬스 초보입니다. 몸에 부하가 걸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헬스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아프겠죠. 기존의 근육 운동에 적응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육 통을 완화시키는 방법 즉 근막 이완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병행하시고 또 꾸준한 운동 방법이 그런 근육 통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성장 원리에 보면 이런 근육 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아있을 때 다시 근육에 자극을 줘서 초과 회복에 이익을 얻는 이런 운동 방법이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좀 근육 통이 있으시더라도 그 근육 통을 좀 참고 다시 운동하시고 너무 힘들다면 좀 휴식을 취하고 근막 이완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지금 병행을 해서 근육 신경계를 조금 이완시켜주고 다시 근력 운동을 진행하시는 이러한 순서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몬스터 짐 커뮤니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 답변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의 공지가 몬스터 짐 커뮤니티 부분에 게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선 라이브를 진행할 때보다 우선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많은 질문 몬스터 짐 커뮤니티 부분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혹 기회가 된다면 같이 운동 시연을 같이 진행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빈께서 케이블 프레스식으로 운동하는 건 비효율적인 겁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케이블로 프레스식에 운동을 한다는 거죠? 케이블 장비는 원래 가변저항 운동기구라고 해서 그 저항의 각도 변화가 가능한 운동 장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티드로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블럭은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리고 팩타플라이 같은 경우에 팩타플라이 같은 경우에 가슴을 이렇게 모으고 펴고 하는 이동작으로 진행을 하는데 블럭은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런 캠이라고 하는 도르래가 운동 방향의 저항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가변저항, 저항의 변화가 가능한 운동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변저항적 운동 장비의 특징은 반복수를 좀 증가시켜서 해당 목표 근육에 대한 모양 형성에 적합한 운동 장비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케이블 장비를 활용해서 프레스식의 방법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본 케이블 장비의 본 성격과 거리가 먼 운동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레스 운동 방법은 프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장비 또는 바벨이라든지 덤벨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 높은 운동 진행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또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비만은 고강도 훈련을 하면 근육량 증가보다는 수행능력 향상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비만, 고강도, 비만인자가 고강도 훈련을 하면 근육량 증가보다는 수행력 향상이 되나요? 네, 이거 좀 질문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데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몸이 뚱뚱한 사람이 운동 수행력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체중이고 나름의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운동 수행력이 중배협형인 이런 분들보다는 아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인 경우에 아무래도 체중 감량을 하고 체중 감량을 위한 고강도 운동 예를 든다면 웨이트 트레이닝 예를 든다면 서킷 트레이닝 같은 웨이트를 진행하고 유산소적인 운동 방법을 병행해서 체중을 감량시킴과 동시에 근력이 향상되어야지만 수행력이 향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량 증가보다는 수행력 향상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선 비만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이 고강도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의 고강도 유산소 훈련 부분의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비만을 해결한다면 근육량도 얻을 수 있고요. 아울러서 증가된 근육량으로 인해서 수행력이 향상되겠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문성경님께서 제가 핵스콧 지도할 때 발 모양을 11자로 하고 깊게 안는 것을 지도하시던데 고관절에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촬영 각도가 11자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11자 모양보다는 약간 팔자 모양으로 발 모양을 제가 지도하거든요. 11자 모양은 촬영 각도상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김연균님께서 선수님 운동하시는 거 보면 등 상부 운동을 안 하시던데 따로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등 상부 운동 따로 하지 않습니다. 등을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이 정말 그거는 예전 안 올드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머신 장비라든지 이런 프레이트 로드 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그 등 광배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자연히 승모근, 광배근, 기립근 다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예전 고전식 방법에 윗등, 중간등, 아랫등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근육은 등과는 반대 등과는 좀 다르게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각도적인 기시정지점의 차이로 인해서 각도적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훈련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등은 사실 윗등, 중간등, 아랫등 구분지어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뚜뚜루님. 척중이립근 운동을 하면 광배근 하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립근 운동은 기립근 자체만 운동이 된다. 광배근 운동을 하면 광배근 운동만 된다. 사실 이런 이론은 없죠. 어떤 특정 부위만 운동이 된다?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물론 주동적 근육에 주동적 참여, 그러나 주동근에 참여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협동근이라든지 기란근에 참여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주동적 근육이 프라임 무버가 될 수 없어요. 메이저 머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특정 부위에만 자극이 전달된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님께서 어떤 부스터를 섭취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C4 먹습니다. 근데 이 C4를 그냥 물에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도 원래 일반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타민이라든지 아르기닌이 좀 더 추가된 다른 부스터 제품을 좀 희석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보다는 저는 프로 선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제품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희석해서 섭취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점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꼭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리에디 라는 분께서 어깨와 삼두가 발달하여 가슴 운동을 할 때 힘이 어깨 삼두에 많이 세는지 가슴의 성장이 더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주동근 가슴 운동에 대한 그 동작을 할 때 뭐 전면 삼각근이라든지 상완 삼두박근이 협동근으로 참여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주된 타겟이 가슴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삼각근과 상완 삼두박근에 더 자극이 전달되고 이 근육 부위가 발달되는 느낌이 느껴지시는 거죠. 발달시키고자 하는 가슴 근육은 발달이 더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요. 저도 옛날에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삼두가 더 많이 펌핑이 되고 또 어깨 훈련을 하면 어깨보다는 또 삼두가 더 펌핑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게 성긴장법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근육의 분리운동 즉 뭐 팩데플라이라든지 케이블 크로스라든지 또는 뭐 덤벨플라이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 가슴 근육에 먼저 실시해서 가슴 근육을 완벽하게 미리 펌프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종목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열된 이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그 옛날식의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고안되어 있는 프레이트 로드 장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장비를 활용해서 가슴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훈종 님께서 요즘 그 마스크 착용하고 운동하는 게 평소 수행력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인데 정상인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 엄청 힘들고요. 우선 호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마스크를 쓰고 지금 운동하실 때 좀 느껴지는 느낌 있죠? 그건 정상적인 느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 며칠만 지금 오늘 벌써 수요일이니까 한 며칠만 좀 이렇게 참고 진행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고 우리나라도 안전국이다라고 이렇게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정말 신경 쓰셔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그 유튜브 채널 공지에서 본 제가 질문 같은데 스쿼트 벤치데드 님께서 헥스쿼트 머신이 발판 높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발판 높이 각도를 조절하는 헥스쿼트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발판 높이 각도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이제 그 발판 기울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그프레스의 등받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헥스쿼트를 진행하는데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발판의 각도 조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헥스쿼트는 가장 이상적인 발판의 각도는 레그프레스의 각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스쿼트를 진행하는 동작과 동일한 각도 그러니까 수직이면 만약에 내가 발판을 똑같이 내야 되죠. 내가 기울기만큼 내가 등을 기울이는 이 각도만큼 발판의 각도도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야지만 조금 더 좋은 헥스쿼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헥스쿼트의 주된 목적은 대둔근의 발달과 대퇴 이두근의 발달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헥스쿼트를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하게 되면 대퇴 사두 부위의 느낌이 전달되는데 이 목적으로 헥스쿼트가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릎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구부려서 엉덩이와 대퇴 이두근의 양을 얻기 위한 즉 무릎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길게 유지한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어 줌으로써 고관절 로테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시키고 이때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투조인트 운동 방법으로써 대퇴 후면 부위에 양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예요. 헥스쿼트의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원래 만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판의 각도 이 큰 의미가 헥스쿼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깊게 주저앉아서 엉덩이 대퇴 이두근의 양을 얻기 위한 자신에 맞는 발판의 각도를 정해서 중량을 이용해서 해당 목표 근육의 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헥스쿼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재환님께서 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 중량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 중량을 올리고 싶다. 후면 삼각근 운동과 측면 삼각근 즉 벤트 오브 라테랄 동작과 사이드 라테랄 동작을 진행할 때 사용 중량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의 무게 사용을 사용 중량을 올리고자 한다면 이건 프레스 계열의 운동 방법을 증가시켜야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그 뭐 분리 운동법인 뭐 벤트 오브 라테랄 종목에 해당되는 덤벨의 무게라든지. 측면 삼각근 분리 목적의 사이드 라테랄 동작에 사용하는 덤벨의 무게를 올린다 해서 그 해당 근육 부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단지 분리의 목적이거든요. 좀 더 이러한 그 분리 운동과 프레스 계열을 섞어서 진행하는 세트법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목적하신 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고기업 님께서 8회에서 12회를 다루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 5 곱하기 5 루틴을 활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5 곱하기 5에 해당되는 종목은 한 가지만을 선택을 하세요. 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 종목, 가슴에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등에 해당되는 어떤 종목이라면 렉풀이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다리에 해당되는 운동 방법은 스쿼트이라든지 이러한 기본 운동이죠. 지금 제가 3대 운동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운동 방법 즉 제가 굉장히 라이브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트법에 대한 것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세트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3대 운동이라고 하는 벤치프레스라든지 스쿼트이라든지 데드리프트 이 운동 세 가지 운동 종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몸 신체 전체의 근육들과 신경계를 잘 협응시켜서 근력을 얻는 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운동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즉 이 훈련 방법도 우리 신체의 근육들의 협응을 잘 이끌어내야지만 즉 몸에 있는 신체 근육들이 잘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만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의 중량에 고중량 리프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도 한편으로 보면 신체의 복합적인 즉 복합, 컴파운딩적인 협응을 요구하는 운동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여기서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이해하고 있는 세트법 세 가지 운동 방법을 섞어서 또는 투조인트와 원조인트를 섞어서 종목만 다른 것이지 해당되는 근육의 협응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런 3대 운동은 헬리니가 꼭 해야 되는 운동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세트 훈련 프로그램은 중급자나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걸로 구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구분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근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3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3대 운동으로 기본적인 근력이 형성된 후에 조금 더 근육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접근의 세트법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았다. 과거에 뭐 운동적인 운동 방법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단 프리웨이트의 성격도 갖고 머신의 성격도 갖고 있는 프레이트 로즈 장비를 활용한 세트법의 훨씬 더 안전하고 몸의 근육을 형성시키는 데 좀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리아 브러더 코리안 브러더스 코로나 센터로 코로나로 센터를 운동을 못 가는데요. 근손신은 보통 얼마간 운동을 못하면 생기기 시작할까요? 이건 3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 2주까지는 괜찮아요. 3주가 넘어서 2주가 넘어서 3주차에 들어가면 서서히 근육신경계의 부피가 줄어들고 근육신경계의 숫자가 감소되면서 근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근손실 근데 우리가 근손실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근손실보다는 근육섬이 부피의 감소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성님께서 다이어트 시와 벌크업 시의 운동법은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나요? 반복했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즌운동과 아마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시즌운동과 비시즌운동의 차이 보통 시즌운동과 비시즌운동의 옛날에는 차이점을 두고 진행을 했어요. 약간 세트법도 다르고 사용 중량도 좀 다르고 중간 휴식도 다르는 어떤 그런 운동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더 약점 부위를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 루틴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기간이 비시즌기간이고 시즌기간은 그 비시즌기간에 보완된 약점과 약점과 함께 몸 전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운동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시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즌과 비시즌의 어떤 차이가 뭐냐? 단지 저는 유산소 운동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로 구분 짓고요. 그 다음에 섭취하는 음식의 섭취 칼로리가 조금 높다 낮다의 차이로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운동 방법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요즘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권재현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복합관절 운동과 단일관절 운동을 어떤 순서와 어떻게 조합하여 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복합관절 운동과 단일관절 운동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복합관절 운동은 양증과 단일관절 운동은 분리 운동 자신의 지금 현재 운동 목표가 근육의 양을 얻고 근육의 근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복합관절 운동의 비율이 단순관절 운동보다 높아야 되겠죠. 반면에 근육의 선명도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단순관절 운동의 비율이 복합관절 운동의 비율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의 조합은 우선 컴파운딩 기법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조인트 운동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투조인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서 팩텍플라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팩텍플라이를 먼저 하고 벤치프레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목적 자체는 두 가지 운동 방법이 동일한 운동 방법인데 비시증기간에 근력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양을 얻는 그런 훈련 방법이라면 벤치프레스를 먼저 하고 팩텍플라이를 진행하는 이러한 조합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시합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라면 아무래도 선명도 증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선긴장적인 팩텍플라이 원조인트 훈련을 먼저 진행해서 긴장을 주고 그 다음 양증가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루마니안 데드 대신 렉풀은 어떤가요? 라고 띡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좋지만 렉풀이 사실은 더 훌륭하죠. 어깨 충돌 증후군 치료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의 가장 좋은 운동 정보군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하늘로 가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라차를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버티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회전근계는 사실 겉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표층근육과 심층근육이 있는 것처럼 보통 표층근육은 우리가 일반적인 등장운동을 통해서 바로바로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작 자체가 굉장히 짧게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심층근육에 대한 자극에 전달될 수 있는 타이밍이 전달되지 못해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등척계열의 운동 방법을 통해서 그 심층근육에 자극을 전달시키거든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다면 손의 모양을 손바닥 모양을 하늘로 이 상태에서 덤벨을 잡고 이렇게 들어서 좀 버티세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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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동작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쿼트 벤치대드님께서 또 풀다운 부분에 관련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손목이 내외저되는 그립으로 내릴수록 팔꿈치가 벌어지는 가동부미가 나오는 게 있던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이거 절대로 손목을 내외전 시킨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아 손목에 관한 내외전이 아닙니다. 상원에 관한 내외전이지 광배근의 그 anatomical action 이라고 해서 해부학적 작용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휴머러스의 internal rotation 이에요. 이 손목을 갖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목은 우선 여기서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등훈련 광배근 운동부에 관련된 질문을 하실 때 손목의 내외전 뭐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휴머러스의 internal rotation 상원골의 내외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윤혀준님께서 황천추 선수는 전면 광배근 확장의 덤볼 프로보와 내로 그리 풀다운을 추천하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방법이죠. 우선 전면 광배근의 확장을 위해서 덤벨 프로보라고 하는 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덤벨 프로보라고 하는 종목은 뭐 저번 제 라이브에서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이게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도 되는 운동 종목이 덤벨 프로보구요. 아울러스 가슴 운동의 종목에 맞춰서 진행해도 가능한 운동 종목이 덤벨 프로보예요. 사실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가슴의 흉곽 확장을 위해서 덤벨 프로보를 가슴 훈련에 진행했었고 도레이네시 같은 경우에는 등 훈련의 훈련 루틴으로 포함을 시켜서 굉장히 프로보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운동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설명 드릴 수는 없는데 황철순 선수의 예를 든다면 황철순 선수도 정면 광배근 확장에 덤벨 프로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고 본인이 진행해 보니까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천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로우 그립 풀다운 자체도 내로우로 진행하면서 좀 더 광배근의 집중력을 높이는 상지를 똑바로 세워놓고 광배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내전과 익스텐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동작을 제가 진행하는 걸 제가 옆에서 살펴보니까 손 자체는 언더그립으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내로우 그립을 잡고 다만 이제 그 세 가지 기능 즉 상황골의 내회전 기능은 빼고 두 가지 기능인 내전 기능과 익스텐션 기능을 적극적으로 손목의 양손 간격을 좁게 유지한 채로 그 두 가지 기능인 내전과 익스텐션 기능을 상지를 똑바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광배근의 자극을 전달시키는 그런 기법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차근님께서 같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크레아틴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아틴이 여러 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다이어트 기간에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크레아틴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님께서 선생님은 혹시 클래시피직도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통 보디빌더로서 용납이 안 되시는 부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통 보디빌더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키가 클래시피직의 체급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칠십 칠 키로까지의 감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량이 어려워서 제가 클래시피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중이 제가 팔십 오육 키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보디빌딩을 조금 더 212라고 하는 이 디비전에서 진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클래시피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나 가혹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기고자 하는 이 보디빌딩을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시피직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3대 600키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핵스꽃 레그프레스를 할 때 외측 광근이 찢어질 것 같이 찌릿찌릿하게 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정상적인 증상인가요? 이게 이제 그 찢어지는 진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측 부분에 여기 막 찌릿찌릿찌릿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서 이런 레그프레스를 할 때 뭐 그러니까 시범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핵스꽃이나 이런 깊은 어떤 그 외측 광근이 쭉 늘어나는 이러한 그 동작을 취할 때 허벅지 측면에 아주 강한 전기자극과 함께 찌릿찌릿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안에 근육이 찢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작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동작을 아예 그런 그 강한 정기적인 충격이 전달되면 그 동작을 아예 못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경우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정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동작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면 그건 분명히 요추 이상이 있는 거죠. 요추의 지배 영역이 바로 이 외측이기 때문에 그 위쪽과 아래쪽에 요추가 지배하는 그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그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라고 해당이 돼요. 근데 찌릿찌릿 자극은 들어오는 충격이 주어지긴 하는데 동작은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근섬유 자체의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오래 기간 반복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조금 그 충분한 예열 동작 그 다음 그 동작에 무리한 가동 범위를 조금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요령으로 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동작을 비교를 그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게 찌릿찌릿하면서 아예 동작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찌릿찌릿한데 동작은 가능한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좀 차이점이 있다 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귀생선님 귀생선님 혹시 커팅할 때 요거트나 무지방 우유 같은 유제품은 안 드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먹습니다. 유제품 가운데도 저는 요구르트 꼭 챙겨 먹어요. 이 요구르트라고 요구르트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구르트는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부분의 섭취를 위해서 굉장히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저는 유산균이라고 요구르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몸에 이로운 유산균을 공급해주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배변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요구르트 유제품 이런 거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다이어트 기간에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오전 식사 저녁 때 드시지 마시고 오전 식사 때 이렇게 좀 드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재훈님께서 초중급자에게는 바벨 로우가 좋나요? 시티드 케이블 로우가 좋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 로우도 좋고 시티드 케이블도 좋거든요. 초중급자라고 그러시니까 초보자는 아니시잖아요. 초보자인데 중급자보다는 약간 초보죠. 사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해야지만 빨리 중급자로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동 다 추천드릴게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라는 질문보다는 정답은 두 가지 운동을 같이 병행하셨을 때 초중급에서 중급자로 빨리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멍물렁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운동 직후 닭가슴살과 프로틴 중에 뭐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프로틴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닭가슴사라고 하는 자연식이 단백질 급원식품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운동 직후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서 보충해 주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충제를 선택하시고요. 보충제 가운데서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이러한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손상 근육에 대한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